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 주십시오.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, 조현수가 도주한 지 넉 달 만에 검거가 됐는데요. 피해자 윤모 씨의 누나가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. 피해자 윤 씨의 누나 A 씨는 어제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. A 씨는 공개 수배 이후 매일 쏟아지는 보도와 기사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며 동생이 진심으로 대했을 그들은 동생을 그저 돈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습니다. 이어서 2020년 봄쯤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니 제게 도움을 청했던 그 뻔뻔함을 아직도 기억한다며 늦었지만 이들이 법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. 그러면서 문득 오늘 밤은 동생과 전화 통화라도 하고 싶다며 범죄자는 벌을 받고 동생은 이은혜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은혜와 조현수는 그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습니다. 워낙 이 사건에 관심들이 많으실 테니까 지금 검찰 수사는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는 거죠. 검거 이후에 지금 이은혜, 조현수 둘 다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다라는 보도까지는 나왔고요. 하지만 검찰에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 사건은 조만간에 좀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. 그런데 또 이 두 사람이 계곡 살인사건 이외에도 지금 다른 변제 험의들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는 상태잖아요. 그래서 아마 뭐 계속해서 수사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아멘